김민철 씨랑도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면서요? 그만하시죠? 맞아요 그 밧줄 소장 아버지가 반죽은 되면서 부터 시작이지 그치 소년은 갔다 와서 아이고 지 아버지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부터 지 맘에 안 들면 죄 패고 다녔잖아 누가 시켰어? 학생은 선생패도 되나 보지? 나 한숨 웃고서 깼어 시킨 것도 모자라서 오늘도 내 모바지 비틀라고 시켰지 비열한 새끼야 넌 난 어디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따다 넌 주먹만 살았잖아 좀 닥쳐줄래? 어 니가 내 꼬라지로 하루만 살아봐 너 그딴 말 안 나올걸? 집안 한 번뿐이라고 꼭 쥐어내 이 새끼야 내가 눈깔 그렇게 뜨지 말라고 했지 넌 뭐냐 이렇게 야 난 월출이야 복음을 전하러 온 것 뿐인데 선생님이 자꾸 끼워드세요 저 새끼는 지금 다 구락 가는 거야 사락꾸들이라고 저 봐봐 저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놈이야 저 새끼랑 같이 김민철 니가 있을 것은 여기 아냐 나와 민철 오빠가 너가 어때서야 그 오빠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었다고요 자 내가 그 놈 사기꾼이라고 했죠? 이것이 그 증거요 아뇨 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기꾼 새끼가 진짜 뭐라 해야 하신다는 거야 진짜 쥐어 진짜라 너 정말 이러면 안돼 이러면 지옥 나라 지옥? 엄마 이런게 사탄이고 지옥이요 너 그냥 사나도 안 탁구로는 이런게 사탄이라고 쥐어 여기 떠나라 진심이었네 형 내가 믿을 사람은 누가 있는데? 형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내가 누가 있는데? 야! 이제 형까지 이러면 나 누구 믿고 살아? 괜찮아 그럼 형은 내가 지금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나쁜놈이라는게야 너 그걸 모르고 살았냐? 너는 너는 진짜로 나쁜놈이야 뭐? 맞아 말 당한거야 너 왜 이렇게 됐네 이 새끼가 개 만들어서 뭐하려는거지 이번 건도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몸 때문이었구나 용선이 되었어 개가 파라는 겁니? 지금 사탄에 간교한 거짓말을 들으셨습니다 새끼가 왜 거기서 이 새끼야 저래 사탄 맞습니다 죽살이가 왜 거기서 이 새끼야! 정경률 그래 너도 최경석이랑 한편이 그리스 경찰례 안님도 그때 잡았대 경호의 정보야. 이거 왼손이 무슨. 근데 왜 김희철을 도와주셨어요? 화면이 아니니까. 아드님이시잖아요. 아니. 몸만한 살판을 몰아내기 전까진 내 아들 아니야. 사이기비. 의상금 크고 있어. 마을사한테 다 죽는다. 누나 지금 죽었잖아. 목사님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제게 이런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저희 오빠에게도 그 희망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? 오빠라고 하는 적이 없어. 내가 김혜진아 한 번 믿고 겨나와. 열차들과 그 목사 살인자야. 살인장 너지. 넌 나 때문에 바보같이. 내가 너 아니었으면 평생 양아치처럼 살았을 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. 너처럼 나이 듣고 생각하면 끔찍해 쓰레기 새끼야. 오빠. 나한테 아ïinned. 저게 꿈이 빈 aba일 만점이었다. 결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